저는 어때요? 저 나이는 좀 많지만 귀여운데 투명인간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장이 연상 말고 연화로 소개해줘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부야 들어가면 이 뒤에 동작이 오게 되면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뭘 하지 마세요인지 보니까 소개하지 마세요. 뭘 소개하지 마세요? 비워 나보다大的. 사람한테 따를 쓰면 부피라기보다는 나이를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하는 말이 게이 워치의 셔. 나한테 소개해줘. 이거 한 명의 비워 나보다 셔. 다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니까 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소개해줘. 그래서 연상연화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느껴진 거지 이 B가 들어가는 문장의 패턴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일단 첫 번째는 비교문을 만들 때 이 B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A, B, B 주로 이제 형용사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A가 B보다 이러이러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따하고 셔을 사람에 쓰게 되면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이번 시간 꼭 챙겨가세요. 안녕! 안녕!